지금 만큼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예전 성인들 시대가 좋아도요. 그 주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녹음했다가 틀어줄 수 있는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됐죠. 누가 전해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로 이렇게 도 얻은 양반이 그 동네 동네 양반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자주 보고 얘기 듣던 사람들이 알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갑자기 끌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새가 생기니까 믿어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퍼져도 그 문명 안에서만 퍼져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는 어떤 성인이 와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미 이걸 세계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뭘 해보리라기보다는 인간들한테 그런 영적인 길을 제시해서 이게 서서히 퍼지기를 바라시면서 작업을 했을 때인데 했을 게 맞죠. 그럴 텐데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구촌 어디서 한마디라도 전세계에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 이게 물질적으로 발전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닌 게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 발전에 그런 토대가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한마디 해버리면 지구촌 다 나가는 거예요. 실시간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와야 뭐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륵이나 아미타 신앙 이런 거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올려요. 그거 보시면 극락 가고 싶을 거예요. 극락을 첨단 그래픽으로. 거기 보면 미래에 미륵경을 터대로 해요. 미륵 관련된 경전들에서 미래에는 미륵을 이렇게 막 바로 보면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다 모니터에서 미륵을 보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미륵을 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요. 왜냐하면 경전대로 처리를 해보면 나중에는 직접 자기가 자기 모니터를 통해 미륵과 거의 독대하듯이 이렇게 배우는 시대가 온다라고 경전 내용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놔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기대가 큽니다. 이게 물질적인 이런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인간들 살으라고 오는 거면 죽으라고 오는 거 아니면 영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간들 죽으라는 거밖에 안 돼요. 이 물질적인 이런 발전이요. 오히려 인간들 인성을 완전히 파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위기인데 그래도 우리 희망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신성이 있어서 바른 답을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걸 도와드리는 콘텐츠로서 우리가 잘 활용되면 저희가 바랄 게 없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람이죠. 이 시대에 도움이 돼야 또 보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이런 내용들이 뭐가 보람이 될 거냐. 당장 돈 벌고 취직하고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하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튜브 듣다가 참나 찾기 이런 거 보면 배부른 소리로 보이실 거예요. 내가 취직이 안 돼서 지금 아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살을 한 해 만에 뛰어내린 해 만에 무슨 참나를 찾고 난리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서 그게 이제 나랑 바로 직결된 얘기구나 까지 가면요. 인류문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힘들어 죽겠을 때 사람은 더 본질적인 걸 찾아요. 살만할 때는 안 찾아요. 영적 이런 거 안 찾아요. 살만한데요. 하늘이 나만 이뻐하는 것 같은데 뭘 더 잘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느님한테 사랑을 안 받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놓쳤나. 진지한 반성이 성찰이 양심 성찰이 공부의 핵심인데 성찰을 언제 하냐면 일이 안 풀릴 때 한단 말이에요. 풀릴 때는 안 한다고요. 풀릴 땐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투자만 하면 다 대박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뭐가 안 돼야. 왜 안 됐지. 나의 그거에 문제가 있나. 나의 기존 그런 아이디어의 문제가 있나.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나의 계획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때 여러분이 뭔가 발견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할 때는요. 내 것만 주장 못 합니다.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좀 더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주관적인 걸 벗고.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위기가 왔어요. 너무 위기가 세면 또 그런 고민을 못 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 센. 고통이 너무 센. 지옥에서도 공부 못 한다고 하고. 너무 살만한 천상계에서도 공부 못 한다고 하는 게. 인간계가 거기에 고락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 여기서는 공부 좀 해보기 제일 좋은 상황이 인간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간계에 있는 그런 고락들이 그나마 적절하다. 단 깨어있다면. 깨어있다면 여기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가 오면 하늘이 나한테 반성하라고 하는구나. 성찰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더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답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참나 껴안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해서 수신결 끝냈어요. 휴가 내내 밤새워서 하고. 일주일 이상 수신결에만 매달려서 해가지고. 수신결 이제 거의 전면계정 수준이죠. 앞에 뼈대부터 앞부터 뒤까지 뼈대부터 다시 잡아가지고 쭉 했는데. 그때 뼈대가 이거예요. 참나를 보조스님은 공적 영지. 공적 영지라고 하잖아요. 참나의 선정적인 측면. 고요함과 참나의 지혜적인 측면이죠. 영지라는 건 별게 아니라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에고의 세계. 제가 얘기한 생각, 감정, 오감이 여기는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못 들어오더라.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텅 빈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건 다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인데. 그게 없는 세계가 있어요. 못 들어온 세계가 텅 빈. 근데 그 자리가요. 알아차리고 있고. 자, 두 가지입니다. 이놈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랑. 두 번째. 사실은 생각이건 감정이고 오감이건 이 알아차리는 자리. 이 인식 능력이에요. 이 인식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생각도 하고 울고 웃고 오감작용도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참나만 정확히 아셔도요. 참나랑 에고의 관계만. 에고와 차원이 다른 존재면 텅 비었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차원이 다른데 에고의 차원의 뿌리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살려준다. 여기까지만 아셔도요. 인류 문제가 풀립니다. 인류 구원 프로젝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인류 구원은요. 간단해요. 각자 참나 찾으면 돼요. 내용이 없는 그런 참나를 찾아라. 막연하게 참나 찾아라.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참나가 우리 인류의 모든 고뇌는 다 에고 차원 아닙니까? 생각 차원, 감정 차원, 오감. 여기서 얽힌 것들을 풀려면요. 통을 불리려면 통에서 벗어나라. 우리 안에 참나로 돌아가 봐라. 그리고 참나 차원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정확히 알면서. 자 여기까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공이라고 그러죠. 에고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체가 아니고 이게 실체더라. 자 텅 빔을 알면 아공 차원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신령한 알아차림을 이해하게 되면 이놈들이 다 여기서 나왔구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법공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존재들이, 법이란 건 존재들이, 존재들이 참나로부터 나왔구나. 자 이제 세 번째. 학당에서 말하는 구공이라고 하는 게 그 공에 뭔가 갖출 것자입니다. 뭐가 갖춰져 있다. 뭐가 갖춰져 있냐. 답이 갖춰져 있다. 이거 어떻게 경영할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 여기가 육군의 세계인데 육군을 어떻게 경영하냐. 육바람으로 경영하게 돼 있다. 이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우주에. 제가 현재까지 공부해보고 인류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제시된 모든 영성의 지혜를 다 연구했을 때요. 이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30년 공부한 그걸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3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90... 그렇죠? 꼭 30년이 된 건 아닌데. 30년 가까이. 제가 여기에 뿅 간 게 90년부터 판 것 같아요. 90년부터 미쳐가지고 고2 때인데 그때요. 제가 철학 공부는 그때 뼈대는 그때 다 세워놨어요. 근데 체험이 없는데 그때 체험이라고 해봤자 호흡 2초, 2초, 3초, 3초 이 명상 체험밖에 없는데 내용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유불선이 이렇게 정리되고 저희 선생님 말씀들이 정리가 잘 돼서 갖고 있다가 그걸 갖고 대학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뼈대만 선생님한테 들어서 뼈대를 갖고 있고 고등학교 때 해볼 수 있는 일은 집에 있는 사서, 삼경, 노자, 장자 이런 거 동경대전, 대종교 경전들 구해다가 맞춰본 거 태계일곡집 사다가 맞춰본 거 이 정도 맞춰봤어요. 고2, 고3 때요. 나름 성리학 같은 거는 주리, 주기론 같은 건 정리 다 됐었어요. 근데 제가 체험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대학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도서관 가면 선비들 문집이 다 있어요. 점도 안 찍혀 있는 거 다 있어요. 그거 다 제가 점 찍어가면서 혼자 파가지고 진짜 맞는지. 고등학교 때 주리, 주기론 이런 걸 좀 연구했으니까 대학 와서 선비들 문집을 볼 수 있죠. 안 어려워요. 그분들의 핵심 논쟁의 그런 주제들만 알면요. 다 그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니에이지, 사단칠정, 주리, 주기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읽기가 되게 쉬워요. 한 글만 정확히 이해하면 다른 논문들, 다른 선비들의 논문도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변주예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전체가 다 보니까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재체험이 딸려서 소화를 못 하다가 그래서 그때 소화가 안 될 때는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율곡이고 퇴계고 이걸 해 본 건 아니고 이러면 좋으리라 하고 써놓은 것 같다. 죄가 안 되니까 괜히 그 양반들까지 비방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안 됐으면서 괜히 된 것처럼 너무 실감나게 말을 써놓은 것 같다. 거기 형, 늘 깨어 있어라. 이게 이분들이 진짜 늘 깨어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까지 다 했어요. 국리, 사물의 이치를 깨뜨려 봤다. 이분들이 깨뜨려 봤을까? 맨 당파 싸움이 나던 분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괜히 삐뚤어지더라고요. 내가 안 되니까 다 삐뚤어져 가지고 분명히 그 마음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참나 찾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뭔 말을 했구나. 지금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에서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사도바울, 늘 감사하라. 감사가 됩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인생 안 살아봤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 마음이. 제가 그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해보는데 도저히 벽이 있을 때예요. 그 벽이 그리고 벽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 되게 남담합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나보다 더 위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의 길이 전혀 안 보이죠. 다른 차원이라 이 차원에서 문이 안 보여요. 제가 그 차원을 넘어갈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일 때는요. 이게 다 원망스럽고 뭔가 누가 나한테 사기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참고 가면요. 계속 원인을 지어가면 어느 날 과보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과보가 나올 때가 아주 아름답죠. 길이 선명히 보여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옛날 선배들 말로 허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빈소리가 아니었구나 해서 거기 찾아. 가보면 참나 찾아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애고 차원의 생각감정음을 아무리 답을 찾으셔 봤자 지금 머리 좋고 안 좋고 55, 100보에요. 머리 좋은 양반 안 좋은 양반이 같이 애고의 세계에서 고민해봤자 답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선진국도 답이 없어요. 우리보다 물자가 풍부하니까 좀 나은 거예요. 국가 안에서 인신 난다고 물자가 풍부하니 그런데 그 물자가 왜 풍부하죠? 먼저 사람들 잡아다 팔고 착취하고 제국주의하면서 자본을 먼저 축적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제국주의에 뛰어들어서 그 나라들이 잘 살아요 지금 거기서 여러분 배울 건 뭐죠 오케이 기회만 되면 우리도 나중에 양심이고 뭐고 간에 빨리 흑인들 잡아다 팔 때 뛰어들고 다른 나라 먹어가지고 식민지 삼아서 물건 팔고 할 때 빨리 뛰어들고 그래야겠구나라는 결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분들은 일본을 보면 부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일본은 뛰어들어서 성공했다 좀 이상한 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그거 따라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답이 아닌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마들 따라가면 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사는 것도 알잖아요 이거를 확실히 풀려면요 이 차원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는 계속 딜레마에 빠져요 양심 챙기다 굶어죽고 욕심부려서 3대가 잘 살고 양심 챙기다 3대가 망하는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여 또 그래도 이건 가기 싫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게임하는 걸 옆에서 구경할 때 누가 1등을 하는데 사기 쳐서 1등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죠 야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1등했다는 게 부러우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라고 아는 인간의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만족을 못 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특히나 한국인은 이 차원의 답에 절대 만족 못하게 생겨먹은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살아도 맨 청문회 하면 갑자기 무슨 퇴계율복보다 더 엄정한 잣대를 딱 들고 와요 이니에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0.0000001mm까지 재는 자기 거 재는 한 1m 단위로 구멍이 있고 남의 거 재는 완전히 나노 차원 양자 차원까지 재는 조금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양심분석의 달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측면에서는 이미 달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보세요 남 지적할 때 남한테 원망할 때 분석하는 수준 보면 탁월합니다 사람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자기 억울한 일은요 그런 표정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까지 나요 왜? 그걸로 인해 내가 서운했으니까 그럼 내가 남한테 할 때 그 정도까지 계산하냐는 거죠 이게 0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분석할 수 있는 머리들은 있어요 다 근데 양심이 안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 어려울 때만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그게 문제인 거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나 등장하는 수밖에 답이 없잖아요 에고 차원에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 공부를 해도 이거 공부하신 게 더 독이 됩니다 참나 모르시고 이걸 공부하시면 더 독이 돼요 도움되는 부분도 있는데 독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독이 되느냐 그러니까 잘 쓰시면 이거 참나를 모르더라도 이걸 잘 쓰시면 양심적인 마음이 커져가요 근데 이거 잘못 쓰고 계시면 이거 독이 되는 게 이거예요 잘못 쓰고 계시면 이거 분석해서 가족들 지적 신나게 하고 직장인 동료들 지적할 때 날개를 답니다 그 전에 지적이 뭔가 아쉬웠는데 이거 보고 나서 더 무섭게 지적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청문회 나가서 다른 당 잡을 때 훨씬 정밀해질 수 있어요 말싸움에서 더 이길 수 있어요 이 논리가 다 보강돼 있어요 상대방이 탁 치면 다른 육바람밀 여러 항목을 들먹이면서 자유자재로 공격해서 내가 문제가 없는 양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포장할 수도 있다고 잘못 쓰시면 독이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뭐가 이걸 구원해 줄 수 있냐? 참나예요 참나 만나서 참나 안에서 애고를 한번 초월해 보고 참나 안에서 진짜 자명한 것을 좋아하고 찜찜한 것을 거부해 보는 딱 이 마음만 장착되면요 어디 갖다 놔도 자기가 양심 잡아가요 육바람밀을 난 잘한다 못한다도 말할 게 없는 게요 몰라를 통해서 애고로부터 초연해지고 자명을 통해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만 하실 줄 알면 그렇게 사시다 보면 점점 육바람밀의 모습을 갖게 돼요 왜? 우리 안에서는 결국 육바람밀 하라고 외치거든요 육바람밀만이 답이라고 우리 안에 이미 육바람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 그러고 지금 공적영지를 체험하시려면 몰라 참나 영지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자명 몰라 하시고 자명한가만 물어보시면요 알아서 알아서 참나가 원하는 보세요 참나는 육바람밀에 맞을 때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내줄 거고 안 맞으면요 찜찜하다고 보내겠죠 신호를 난 육바람밀을 잘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몰라 하시고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것만 해 보세요 그럼 그게 육바람밀에 맞는 거예요 다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맞아요 단 속지 마세요 애고가 자명하다고 하는 거를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걸로 오인하지만 않으시면 누구나 다 자기 길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육바람밀을 잘해서 육군을 경영해야 맞는데 더 들어가면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참나 하나만 붙잡고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니 아공이니 법공이니 구공이니는 거는요 참나에 대한 연구예요 그냥 아공적인 차원의 연구 참나가 애고를 초월해 있더라 법공적 차원 연구 애고가 참나로부터 나왔더라 구공 차원의 연구 참나는 아공을 육바람밀로 잘 경영할 수 있더라 그 경영 능력이 있더라 참나한테는 원래 결국 참나 연구 하나 아닙니까 참나 자나 깨나 참나 붙잡으세요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몰라 하시고 눈 한번 딱 부릅들 필요는 없고요 지그시 정신을 하나로 모아 보세요 지그시 모른다 하고 뭔가 하나 대상을 지그시 보고 있어도 참나가 드러나고요 내면을 보고 있어도 내가 존재한 그 자리 들여다보고 계셔도 되고 그냥 눈만 정확한 시선 눈 흐릿하게 뜨지 마시고 사물을 또렷이 보는 정도 마음으로 딱 뭘 보시려고만 해도요 보고 계셔도요 정신이 딱 모아져요 그 자리가 참나가 딱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어디 끌려가지 않고 어디 끌려가지 않고 조용한데 고요한데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만 계속 느껴보세요 내 안에 있다는 건 알면 돼요 너무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애고예요 이미 잘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뭐 하나 사물을 지그시 보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주먹 지그시 보라고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요거 지그시 보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눈에서 눈물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또렷이 보세요 또렷이 보는 그게 자명하게 알아차린 거잖아요 자명하게 알아차리는데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감도 아닌 딱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자체 그게 참납니다 이게 왜 없어요 우리 항상 있어요 절대 어디 안 가요 이거는 시공도 없어요 그 자리는 태어나고 뭐 소멸도 없어요 여러분 애고에 애고에 드는 생각이 이랬네 저랬네 기분이 이렇네 저렇네 보이네 안 보이네 오감이 이 얘기를 떠들 뿐이지 이 자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정도 아셔야 아공부터 접근이 가능해요 어 애고는 이렇게 무상한데 이 자리는 무상하지 않네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공이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참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죠 처음에 참나는 시공이 없네 거기는 이거 알아내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알아주면요 여기 담긴 철학적 함유는 엄청나요 만약에 철학자가 이거 체험 한번 하시면요 참나를 한번 스쳐가기만 해도요 그 양반은 평생 전집을 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에 이 체험이 합쳐지면요 무한한 논리가 나와요 죽이죠 엄청난 체험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밤낮으로 참나랑 있어도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다 나는 근데 어떤 분은 참나를 탁 한번 지나가게 만나기만 해도 스치듯 만나기만 해도 철학책이 나옵니다 그건 그분이 가진 에고의 업의 차이예요 업의 차이를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뭘 체험했는가 참나라는 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자리지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나는 잘 모르겠다 해도 그래도 자꾸 만나시면 만나시면 어느 날 여러분 입에서 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이건 이거네 이 말이 나오면 이제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사실은 석박사 논문 쓴 거랑 똑같아요 그 논문이라는 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학에서 실험만 해서 통과가 됩니까 실험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하신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이것도 통과해요 영계고시도 영계 시험도 석박사도 그러니까 영계에서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요 체험과 개념을 합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상계 체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 참나에 대한 체험을 신나게 하신 다음에 참나와 관계해서 에고예요 단순히 에고 전문가는 과학자들이 더 잘합니다 에고 전문가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전공하실 거는 여러분의 에고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알으셔야 되냐 참나랑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에고와 참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학자 이상으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참나와 에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의 차원에서는 과학자가 전공하고 있어요 현재 많이 밝혀냈어요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할 거는요 참나의 세계와 참나와 에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의 고유 영역입니다 철학자들의 연구 영역이에요 여기가 참나의 세계 철학자들은 참나만 연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참나의 뿌리를 두고 펼쳐지는 그 에고의 작용들 참나와 에고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거는 철학자가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에고의 세계만의 그런 작용들은 과학자들이 더 잘하실 텐데 참나와 에고 어떻게 맞물리면서 함께 작용하면서 굴러가는지는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참나 세계를 체험해 본 분 시공을 초월한 차원을 연구해 본 분이 아니면 누가 이 얘기를 해 줍니까 체험이 없는데 아무리 뭐 훌륭한 과학자다 시공 초월해 본 체험이 없으면요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체험이 없는 영역 가면 그분이 실험해 보고 체험한 영역에서는 그분이 거의 신이죠 제일 자명하겠죠 하지만 그분도요 어느 분야에선 신이라 하더라도 딱 체험 안 해 본 영역 가면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 가면 그냥 또 초자예요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어느 분야에 박사하면 다 알겠지 아니 그 분야에서 자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분명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참날 만나시면 철학 전공자가 돼요 본격적인 철학의 세계 탐구가 현상계에도 철학과가 있잖아요 에고의 세계의 학문으로서 철학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철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지 여러분은 철학의 본령은 아니에요 철학의 진수는 참날의 세계를 만나서 연구하네요 전 세계 진짜 유명한 철학자들이 참날의 세계 모르고 철학자가 되신 분이 없어요 다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연구했죠 진짜 철학을 연구하시려면 에고의 어떤 학문으로서 철학이 아니라 정말 참날을 밝히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연구하시려면 참날을 먼저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에고가 입장정리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참나에 대한 체험과 이 에고가 갖고 있는 개념이 참나의 체험과 에고의 개념이 일치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일치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도가 점프예요 아공을 얻으셨느냐 참나에 대한 아공적 체험과 에고의 개념이 일치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공은 얻으신 거예요 증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참나에 대한 벚궁적인 어떤 체험과 벚궁에 대한 에고의 개념이 일치하죠 그럼 점프한 거예요 내 안에 육바람이 있더라 하는 체험과 에고의 개념이 일치하죠 그러면 또 한 번 점프해요 그 다음엔 무한한 성장이 있는 게 뭐냐면 육바람이를 어떻게 써야 옳은가에 대해 끝없는 체험과 개념의 결합이 있어요 자기가 닦은 만큼 알아요 지금 우주가 탄생한 일에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문제로 놓고 보자고요 신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놓고 보면 인류는요 지금도 인간 중에 제일 앞에 가 계신 분도 지금도 달려가고 계세요 왜? 인간은 원래 무상고 무화 속에서 절대적인 걸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 속에서 절대를 추구해요 유한 속에서 무한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제일 선봉해 있는 그분도 유한과 무한의 충돌 속에서 계속 진화해 가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오늘 또 더 밝아지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더 밝아지고 더 깨어있고 더 밝아지고 육바람이 더 노련해지고 왜? 현상계는 공식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셨어도 부질없어요 오늘 잘해야지 인간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똑같아요 사정은 어제까지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잘해야지 오늘 잘해야지 또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이 와요 새로운 도전이 와서 계속해서 이겨내죠 그러면 이 참나에 대한 끝없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는 무한한 실험을 하고 무한하게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공부가 힘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망상을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게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어디서 들은 얘기가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체험한 거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힘든가요 에고의 유한성과 참나의 무한성이 만나면서 그걸 유한성 안에서 드러내 보려니까 생각도 힘들고 말도 힘들고 행동도 힘들고 개념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참나 만나면 또 황홀하고 하지만 에고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에고의 세계에서 난 살아야 되는데 또 에고의 세계까지 참나의 그 영감을 갖고 오기도 힘들고 그 평안함을 갖고 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요 조건이요 인간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 게임에 여기서 말 내배 가신 분이라도 그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거냐 여기서 답을 내셔야지 지금 여러분이 망상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인도 나랑 조건은 똑같다 그분은 이걸 극복해 내고 있다 난 어떻게 할 거냐 인생에 대한 모든 걸 그런 힘든 생각들 고민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걸 지금 여기서 여기서 결판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열반에 들면 된다더라 이런 망상 부리지 마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그 답 나온다더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들 막 대학만 가면 너 여자친구도 생기고 다 잘나갈 수 있어 망상이죠. 대학 간다고 될 리가 있는데 여러분 열반에만 들면 이런 얘기는 안 가본 사람한테 무슨 희망 주는 거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작용을 끼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막상 거기 가보면 또 다른 차 또 다르다고요. 뭔 얘기냐면 열반에 들면 극락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많이 오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서 해결해낸 사람만이 그때 가서 열반에 가건 극락에 가건 다 당당하게 자기가 중심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도피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나중에 잘될 거야. 저를 비방하는 많은 분들이요. 저를 비방하는데 황당한 방식으로 비방합니다. 윤혹 씨는 너 틀렸어. 그럼 제가 긴장하죠. 저분은 또 새로운. 저분이 저는 체험과 개념이 만났을 때 자명해진다는 걸 아니까. 저는 제가 제 체험과 제일 자명한 개념을 주장했는데. 어떤 분이 너 틀렸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이 상식적인 연구자라면 다른 체험이 있나 보다라고 하겠죠. 들어보면 아예 체험이 없어요. 개념만 갖고 저를 비방합니다. 넌 틀렸어. 왜요. 불교 교리에는 그렇지 않아. 넌 틀렸어. 왜요. 열반은 그런 게 아니야. 열반에 들어보셨나요. 아니. 견성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견성해 보셨나요. 아니. 난 안 해봤어도 너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 뭐 이런 분들 체반이에요. 남지적하고 다니는 도방에서 남지적 잘하는 사람도 있죠. 경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험 있으면 오히려 말 함부로 못 해요. 근데 경험이 아예 없으면 함부로 얘기해요. 경험이 아예 없고 책만, 영성책만 드립다 읽은 사람들 있죠. 선빵 마구니라고 합니다. 마구니들. 선빵 마구니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다 그래 그래. 지옥은 처음이지 하고 다 지옥으로 데려가셨는데 함께 가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길동무, 지옥 갈 길동무 찾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 망치는 게 아니라 다 망쳐야지. 지옥에서 대빵 해야지 하는. 지옥 가서 반장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쪽은 아예 안 보이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런 분들이 진짜처럼 제일 화려해요. 선빵 마구니들이 인터넷을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가서 여러분 영적 정보를 찾으시면 대부분 열심히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구니들입니다. 내가 좀 알지 하면서 바이러스를 막 같이. 바이러스는 뿌리고 싶잖아요. 막 퍼뜨리고 싶어요. 저희 준우도 신기하게 바이러스에 지배받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그렇게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하려고 해요. 평소에 안 오던 애가 감기 걸리면 와서 뽀뽀를 침 흥건하게 묻히고 와서 뭐야 바이러스가 얘를 지배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 사람도 뭔가 잘못되면 저 무의식에서 너만 죽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같이 죽지 않아. 퍼트려서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걸 퍼트려서 나랑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에서 오는 자명이 없는 사람은 애고에서 인정받으려면요. 유명한 사람이 나랑 같은 걸 해. 아니면 다수가 나랑 같은 걸 해. 이런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아니면 돈이 많아야 위안이 와요. 성공을 해야 위안이 오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위안이 오고 이것부터가 진리의 판단 기준이 밖에 있다는 거죠. 안에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압니다. 아니 참나가 참나랑 같이 있었더니 시공을 진짜 초월했어요. 이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증표가. 그리고 참나랑 함께 있었더니 자명한 건 자명하고 찜찜한 건 찜찜해요. 그리고 그 자명의 소리만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이 이상의 이게 없어요. 증표가 없고 이걸 알아내는 건 체험과 개념의 일치밖에 없습니다. 체험해보고 이건 이렇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정확히. 그래서 여기 오셔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몰라 해서 참나 한번 더 만나세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개념이 체험은 태양이고 개념은 달빛이라니까요. 빛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죠. 체험이 없는 개념은 힘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체험이 있는 개념은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우깁니다. 이 개념은. 그런데 체험 없는 개념은요. 목에 칼툴이 안 돼도요.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 말 맞아요? 그럼 벌써 흔들려요. 나가 떨어져요. 자기는 알거든요. 안 해봤는데. 확인 안 해본 거 알거든요. 진짜 현상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안 해본 사람은 이제 눈이 흔들립니다. 눈이 벌써. 해본 사람은 아니 목에 칼이더라도 난 그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 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달이기 때문에 태양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해요. 강렬한 빛도 중요하고 그 빛을 좀 낮춰가지고 개념화해가지고 누구나 쓰기 쉽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우리가 밝다 그래요. 그래서 밝음 그럴 때 밝은 명자에 해와 달이 다 들어가죠. 이 태양만 있어도 안 되고 달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가 함께 작용할 때 이건 사실 절대계의 지혜를 말해요. 태양은 변치 않는 양이죠. 음은요. 달은 변해요. 태양은 늘 동그랗죠. 이거 물질이니까 거칠지만 상징하는 바가 늘 변치 않는 지혜의 빛을 말하고요. 태양은 달은 변하죠. 매일매일 변하죠. 변하는 현상계의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현상계의 지혜는 다 어디서 온다고요? 그 빛은 태양에서요. 절대계에서 와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여기입니다. 주역. 이거 달이에요. 해와 달. 이렇게 해서 해와 달입니다. 달. 여기 다요. 그게 해와 달이 주역은 뭘 의미하지 아세요? 형이상과 형이아가 돌아가는 게 주역이에요. 형이상에 있는 진리의 근본 원리가 형이아의 세계에서 보표법칙으로 굴러가는 거. 그게 주역이에요. 여기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들. 이 현상 배후에 형이상학적인 뿌리가 있어요. 이게 음양이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현상을 연구하면 만윤력 법칙이 나오고 시공을 초월한 참나 차원에서는 만윤력 법칙의 원상이 있어요. 우주의 근본 원리. 그 근본 원리대로 우주는 굴러갑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를 그려놓은 게 팔괴니 음양오행이니 그게 그거 그려놓은 거예요. 팔괴만 주역이 아니고요. 음양오행 팔괴가 다 같은 거예요. 형이상학 안에 참나 안에 그런 진리의 종자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는 그렇게 밖에 못 굴러가더라고요. 거기 새겨진 대로 밖에 못 굴러가요. 딱 아예 설계도에요. 우주는 이렇게 굴러간다. 그게 주역이에요. 그러면 이 주역을 알아내는 게 밝음이에요. 참마로는 우주의 근본 원리랑 통하고 에고로는 우주의 모든 변화상을 함께 읽어내면서 이 우주에서 인간이 살아줘야 하는 게요.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우주의 결실이고 열매고 결과물인 게 인간이 우주를 알아봐 주고 이 자기 삶에서 우주 공식을 적용해 줘야 이 우주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천지는 있는데 인간이 성숙을 못 했다 그러면 그 농사 망친 거예요. 그 우주는. 인간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주는 농사 망친 거라고요. 이 우주가 결실을 맺으려면 인간이 깨어나서 우주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늘처럼 광명하게 땅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땅의 세세한 거 하나도 참나의 안목으로 꿰뚫어보고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고 또 아무 일 없을 때는 참나랑 그대로 하나가 돼서 존재하고 현상계에서 살아갈 때는 일이 생겼을 때는 참나의 뜻대로 자명찜찜을 집행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에게 종교라는 게 나타난 게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인간은 그냥 막 살았는데 이걸 알아낸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이 중간에 등장해요. 인류 중에. 언제부터 닦아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주에서부터 닦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지구에 등장했다고 해서 지구에서 처음 닦았으려니 하시면 안 되죠. 우주적인 영혼들이 이 지구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언제부터 닦아주는지 모를. 와서 원시 여러분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이렇게 사냥해서 살던 그런 원시 시대부터 그런 눈이 똑바로 된 분들이 등장해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막 가서 그냥 남녀도 막 함부로 막 어우러져서 살고 막 사냥감 때문에 살이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한 게 우리 옛날 그 환웅이 단군 이전에 환웅이 와서 해 준 게 그겁니다. 둘이 사귀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면 또 몰라요. 사람들이. 욕망대로만 한번 욕망을 탐진 치대로 한번 풀어놓고 살아라. 원시 시대에 누가 제제도 안 한다. 그러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요. 그거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웅한테 감사하는 건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준 양반. 그래서 곰이 사람 됐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금수 수준이었는데요.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웅의 가르침 받아서 공부해서 사람 됐고요. 호랑이는요. 어떤 금수들은 사람 못 됐다는 게 그렇게 계속 살았다. 그 당시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금수 수준인데 누구는 그 환웅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환웅이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몰라 하고 자명해라. 그러니까 원시인 중에 몇 명이 앉아서 몰라 하다가 다 이건가? 그래서 근데 결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냥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냥 나갔다고 남아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부족에 사냥 못 나가는 사람도 줘야 될 것 같아. 이게 홍익인간 시작입니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누가 사냥 나가면 그 집 애들은 내가 봐줘야 될 것 같아.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해 준 게 그 당시 신시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원시 시대에 신의 나라가 생겼다는 게요. 양심대로 굴러가면 신의 나라입니다. 무슨 물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생겼다. 그래서 그 환웅이 뭐 가르쳐 줬냐 거기 써 있잖아요. 삼국유산, 신화로 내려오잖아요. 곡식, 먹고 사는 거 해결할 때 어떻게 양심적으로 할 거냐. 이거입니다. 의료,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서 도와줄 거냐. 행정,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어떻게 꾸렸을 때 제일 양심적이냐. 즉, 정치죠. 정치인들, 대표자들 뽑고 반장 뽑고 동장 뽑고 이장 뽑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처벌. 그 양심 어긴 사람은 어떤 처벌을 했을 때 제일 양심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선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 다섯 가지 가르쳐 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인류 사회의 가장 본질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윤리 문제까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 근데 그 외에 360여 가지 일을 가르쳐 줬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1년이 365일이라 그 얘기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양심적 해법을 다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꼭 360가지 일이 아니고 인간이 살다 겪는 모든 일. 그 문제 생기면 다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저 환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소한 남녀간의 트러블부터 재산문제, 심각한 문제들 다 달려갔겠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양심 아는 사람, 하느님하고 통한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별 수 없어요. 안 통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계산해도 꼬여요. 왜냐면 야 너 그렇게 해 그러면 저 그렇게 하면 우리 집도 몰래 남들 거 뺏어온 거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걸려요. 왜 에고의 세계에서 문제가 안 풀린지 아시겠죠? 국정문제 깨끗이 처리해 그러면 또 부인이 와서 우리 아들 또 걸려요. 그러면 어 그래?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해 줄 수 있죠? 제일 자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제일 털어서 제일 없을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고 양반한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뭔가 걸려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왔자 이게 해법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고 양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구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모세 때요. 모세가 하루 종일 서서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모세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렸어요. 모세한테 질문하려고. 거의 이제 뭐 즉문즉설이죠. 모세한테 가져와요. 어떤 인간사의 문제를. 그럼 모세만 앉아서 해결해줘요. 해결해줘요. 하루 종일. 그래서 모세 장인어른이 와서 보고 있다가 이건 비효율적이다, 모세.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너 혼자 앉아있고 다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너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소한 문제들은 멘토를 여럿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그 멘토가 바로바로 해결하고 큰 문제만 너한테 오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뭐죠? 모든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모세 따라 방황할 때 모든 문제를 모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느님하고 통한 사람이니까 자명한 해법을 줄 거라고 믿고요. 그게 어느 민족이나 그런 양반이 제일 아버지 같은 양반, 어머니 같은 양반 있죠. 그게 인도에서 아파치라는 것도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부족의 사람들이 문제 들고 오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아파치가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나 구루가 되고 멘토가 되고 스승이 돼서 인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옵니다. 구약에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인디언 어디 다 가도 다 그래요. 인류는 알고 있어요. 우리 태양 같은 밝음이 없는 이 밝음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고 중에 머리 좋고 나쁘고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더 등쳐먹지 그런 사람들은 애고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나를 더 등쳐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참나의 지혜. 진짜 태양이 뜬 사람한테 가야 달빛도 제대로 기능하거든요.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21세기에도 많이 나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한테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멘토들이 우글우글하게 나오기를 왜? 다른 민족이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죠. 준비 안 하고 있다면 항상 투입한 쪽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 준비해온 쪽에서. 조선왕조가요. 노비 문제도 시끄럽고 거기 되게 힘들게 살았고 물자도 부족했고 정말 검소하고 제가 볼 때 정말 화려하지 못한 너무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다 초과집 짓고 살고.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 내놓을 게. 이니지 500년간 팠다는 것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선선비하고 이니지 강조하는 게요. 그분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삶 속에서 이니지 하나는 계속 붙잡았다는 걸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투자했죠. 그럼 결과를 한 번 맺을 때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니지 500년간 연구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한 결과가 언젠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 홍의각당이 나온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허공에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투입을 해야 나와요. 결과는. 투입해서 결과 나올 때 사람들은 또 해이해집니다.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요. 안 되는 거에 투입할 때는 막 눈 부릅뜨고 깨우세요. 하다 하다 지치죠. 그러다 결과가 나올 때 되면 막상 힘 다 빠져 있어요.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만할 때인데 그때는 안이해지고 해이해지고. 아니면 이제 너무 지쳤을 때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뒷사람이 이어서 그 결과물을 내줘야 돼요. 여기 공식입니다. 한 문명이 살고 한 개인이 살려고 해야 돼요. 이 결을 물으시면 안 돼요. 법구경에 선에 씨앗을 뿌릴 때 과보가 아직 올라오기 전에는요. 선한 사람도 괴롭고요. 악의 씨앗을 엄청 뿌리는데 아직 과보가 올라오기 전에는 악의 씨를 뿌려놓고도 당당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과보 올라오면 답이 없어요. 딱 나와 버려요. 결과물이 나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결과물 나올 때 공 더 들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몇 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결과물이 나오는데 수행 하시죠.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시거나 안 될 때는 막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돼요. 딱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딱 깨어있게 돼요. 힘 안 들이거든. 힘 안 들이거든 호흡이 잘 돼요. 오 되네 하고 그날부터 놀아요. 막 고생하다가 잘 되면 과로 해야지, 사람이. 안 될 땐 긴장하고 잘 되면 해야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요. 살이 안 빠져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빠진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몸무게가 유지되잖아요. 일정 몸무게로 계속 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을 먹고 해도 안 유지 돼요. 포기할 때쯤 탁 내려갑니다. 이럴 때쯤 이제 폭식이 시작돼요. 어? 나 살 빠지네 하고 다시. 마음이 확 변해요. 안심.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진짜 이게 뭔가 일을 만들어내려면요. 결과물이 안 나올 때 꾸준히 투입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노력 안 하고도 일정 체중이 유지된다거나 일정 수준이 유지될 때가 와요. 즉 습이 달라질 때가 와요. 업이 달라질 때가 오는데 이때 분발해 가지고 끌고 가면 초심만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가면 몇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통 고생하다가 자기가 혼자 속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결과물 나올 때는 그냥 그 정도의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수가 많아요. 절대 수행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과물이 안 나오도록 꾸준히 하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거 못 당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게 다 업에 쌓여요. 어디 안 가요. 여러분의 아래하식에 다 쌓여요. 쌓였다가 아래하식이 이 정도면 이 정도 결과물 양질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 물이 100도 근처에 가서 끓죠. 100도가 아직 안 돼서 안 끓는 것 뿐인데 이런 양반 있으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물을 켜놔요. 가스레인지에. 자꾸 가봐요. 끓나 안 끓나. 안 끓어요. 꺼버려요. 이제 막 7, 80도까지 올라가는데 꺼버려요. 에라이. 이럴 거면 끓지 마라고. 성질 급한 사람은 결과를 못 봅니다. 이랬죠. 또 막 끌려고 하는데 꺼버려요. 됐다. 이 정도면 지쳤다. 고맙다. 이 물이라도 그냥 나 써버릴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원하던 걸 끌어내려면요. 계속 몰라 하면서 기다리시네요. 몰라가 여러모로 이 몰라가 수행이 최고예요. 참나 만나는 요결이기도 하고 일상에서 애고관리할 때 웬만한 거 몰라 하셔서 참나랑 계속 참나랑 함께 문제를 풀어 가시려면 애고가 뜻대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애고가 성급해요. 그래서 육바람일 반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애고는. 보시. 자기만 알고. 지게. 틈만 나면 유혹이 흔들려요. 유혹 비슷한 것만 가도 다 흔들려요. 지게. 인욕. 정진. 인욕. 못 참아요. 못 받아들여요. 정진. 틈만 나면 나태합니다. 틈만 나면 쉬려고 해요. 선정. 항상 마음은 산란해요. 망상이 그냥 춤을 춰요. 지혜. 매사가 어두워요. 답이 안 보여요. 자 육바람일 반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자꾸 주도해 가지고 됐다. 지금쯤 아니면 애고만해 집어쳐.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혼자 자기가 못 기다립니다. 성미 급한 분들은 연애하더라도 한 1시간 연락 안 되면 이미 그분은 이별 진타 싸죠. 문자 보내요. 왜 답 안 해. 왜 답 안 해. 마음이 떠났구나. 나 헤어진다. 좋은 사람 만나러 왔다. 한 1시간 핸드폰 안 받으면요. 성미 급한 사람은 그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때 필요한 거 뭐죠. 몰라요. 뭔 일이 있으려니 하고 몰라 하고 기다리는. 일단 기다려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성미 급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자꾸 열어보고 물 끓였나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렇게 끓일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할 거면 하지 마라. 곧 백도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업이 달라서요. 같은 공부를 비슷한 것 같아도 남은 빨리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물의 질이 다르고 여러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무조건 또 하고 또 하세요. 올바른 방법이어야 됩니다. 대신에 올바른 방법으로만 투입하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멘토들이 늘 얘기하는 기본기만 그러니까 늘 점검하세요. 결과물을 얘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 매일 일어나면 다시 기본에 충실해요. 난 깨어있나. 내가 말한 대로 깨어있나. 내가 말한 대로 호흡하나. 내가 말한 대로 육바람을 가지고 판단하나. 기본만 점검하면요. 날마다 발전하고 좋은 인과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은 무시하고 결과를 빨리 얻고 싶으면 이 공부는 못해요. 그래서 몰라가 제일 좋아요. 몰라를 하면 인내도 되고 깨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육바람이 다 들썩이니까 몰라를 계속 해가시면서 진정시키면서 자명하면 또 투입하자는 거예요. 자명하면 또 투입하고. 저희 악당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당장 결과가 안 나도 인간관계에서 수행해서 모든 일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도 몰라하고 자명하면 투입하자. 육바람을 맞으면 투입하자. 그럼 이게 언젠가 과보가 올라올 때는 힘 안 들이고 성취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이 쪄서 문제지만 웬만큼 좀 돌먹고 해서는 아침마다 절망해요. 그 몸무게 그대로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투입을 계속하면 어느 날 몸무게 딱 낮춰줍니다. 그럼 그런 날은 좀 더 먹어도 다음날 그 몸무게예요. 나 빠졌나 보다 하고 폭식을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가. 하늘이 생각 바뀌었구나 하고 다시 올려줘요. 이 결만 따라가면 우리가 수행합니다. 이 수행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나랑 하는 것도 막지만 또 하나 여러분 업이랑 하는 거예요. 업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양심 전문가라고 안 써 있어요. 카르마 전문가라고 써 있어요. 양심 전문가는 본질이고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카르마 전문가예요. 업을 다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참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참나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현상계를 바꿀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실제로. 현상계 전문가가 카르마를 관리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장사를 하건 기업을 하건 개인사 뭐 하나 공부를 하건 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합격의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공의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업 관리라는 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건 포살의 업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성숙한 포살이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늘 지그시 기다리면서 계속 물에 온도만 올라가고 물에 변화가 없는데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양질 전환을 기다려야 돼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투입만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몰라 하고 내려놓고. 이게 수행입니다. 이거 잘 아는 분들이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으면 끓는 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면 뭐든지 수월하게 합니다. 즉, 한 번 결과가 나오면요. 그 결과를 이용해서 평소보다 더 해야 돼요. 더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때쯤 지쳐서 작은 결과에 만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해이해져서 망쳐버려요. 결과물도 날려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결과 나올 때 몰아쳐서 공부를 더 해주면요. 정말 정말 수월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노력 안 해도 참나가 늘 흐르는 경지에 들어가시면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늘 흐르는 이제 그건 과보를 누리는 단계예요. 그동안 투입한 것에 대해서 진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어떨 때냐면요. 자동으로 돼요. 우주는 자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는요. 아직 그게 투입하고 있을 때예요. 결과가 진짜 나올 때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다 그래요. 호흡이건 양심이건 참나건 자동으로 될 때가 와요. 양심도 자동으로 참나도 자동으로 호흡도 자동으로 그 뒤에 그럼 노력 안 하냐? 아니요. 노력 더 해요. 왜? 자동으로 되는 거 깔고 또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겁니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과보를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더해서 다음 걸 끌어내고 다음 걸 끌어내고 다음 걸 끌어내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수행에서도 꼭 지금 되건 안 되건 계속 하시는 겁니다. 몰라 하고 또 한 번 참나 만나고 몰라 하고 양수성치를 한 번 더 해보고 몰라 하고 욕바람이를 더 작아보고 이걸 계속 몰라 하고 호흡 한 번 더 해보고 이분은 이미 이미 돌 얻으신 거랑 진배 없어요. 몰라 하고 이렇게 업을 관리하실 수 있다면 이미 이미 성공하신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기본에 충실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충실하다는 건 지금 일어나는 잡념 몰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따라가서 답이 없어요. 에고는 육바람일 반대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몰라 하시고 경청은 해주고 어느 정도 존중은 해주되 따라가지는 마세요. 그대로 그래서 참나로 이렇게 주제하셔야 돼요. 몰라 하시고 자명한가만 물어보세요. 육바람일 잘해야지도 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자명한가 자명하면 하자 아니면 말자 이 정도 정신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면 반드시 이번 생에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엄청나다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신 것보다 기대 이상의 뭐가 나와요. 하늘이 도와줘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겨우 다이어트해서 체중이 탁 내려갈 때쯤에 빠졌다고 신나서 바로 치킨 드시고 이러면 안타깝잖아요.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또 다시 공부 좀 하다 고생하다. 이제 좀 참나가 다 흐를 것 같은데 아 되네 하고 해이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놀러다니고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또 참나가 안 만나져요. 또 식은땀 나죠. 계속 이런 식의 반복 수행보다는 한번 점프해 보시라.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참나 자나깨나 몰라와 자명을 가지고 참나랑 만나고 참나랑 자꾸 노시다 보면 육바람일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육바람일이 양심분석하시면 육바람일에 맞는게 자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셔서 몰라 배웠고 양심성찰에서 자명하고 택하는 것만 배우시면 지금 육바람일 잘하시네 못하시네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육바람일에 맞는 것만 하실 건데 앞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육바람일 달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와 자명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라. 기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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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enhancing